항석어입니다. 목포판장에서 갖고 왔고요.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가장 큰 건 중사이즈입니다. 고사리 넣고 지져먹어도 맛있는 항석어고요. 튀겨먹거나 아니면 젓갈 담아도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보신 라면 것처럼 사시미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마음말에서 들어가는 사시미병어고요. 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핵감용이고 당연히 구이 핵감용 가능합니다.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사시미병어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. 정말 지금 병어철입니다.